양이 적다 라고 할 때는 삼성으로 읽히는 샤오가 나이가 어리다 혹은 소장파다 라고 할 때는 사성으로 읽히는 것 아시지요? 분투에 쓰인 문장을 볼까요? 시를 생략하고 얘기했는데 회화체여서 그런거고 정확한 문장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너는 니가 아직 청소년인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냐? 오락 다 하면 자면 되는 역시 분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某些人 이라고 복수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문맥상 한 사람이구요. 땅우더 꼬치앙 몹시 지체시켜서 망쳤다가 지격인데 너를 노처녀로 만들었구나 이런 문맥입니다. 보아하니 어떤 사람이 특정인을 사실은 돌려서 지칭하는거죠. 너를 이렇게 노처녀로 만든거구나 그러게 말이야 소녀였는데 이제는 아줌마가 됐어요. 그때 진작에 이른 연애를 했는데 지금와서는 나이든 싱글로 변했어요. 칼란모제르마 인당우더 꼬치앙아 칼란모제라고 전호로 결심하면 감사하니까 참 blank龄에 암스타와 bench bé 나니깜 Jawure꺽 방 공부 July 나니깜 Jawure가 잘LI beste 칼란모제브로 lined刻 후님 보이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기꺼이 즐겁게 도와주는 그 대상이라는 게 젊고 예쁜 여성에게만 국한이 된다는 거지 아니야 내가 기꺼이 즐겁게 도와주는 거는 남교 노소를 구별하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경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실용적인 거다. 아느냐?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하다는 것이 내 눈에는 한 푼의 값이도 없다. 나은 에드윀을 이용하는 것이 내 iç인과 つ이 쪽에 자극적인 거에요. 나이다.